근데 왜 점심 때 재패털을 하는거에요? 안녕하세요 구독,좋아요,알림 설정까지 점심 때 왜 재패털을 하는거에요?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? 그러게요 별로 재미없을거 같은데 왜 재패털을 하는거에요? 점심 때 점심 때 쉬어야지 쉬는거에요 이건 저희 머리를 시키는거에요 아 그래요? 머리가 더 열날거 같은데 오 역시 팽털을 하는 사람 발견 영화하는 사람 발견 마이크를 누르고 따라해보세요 아들이랑 따라할 수 있을까? 코딩하는 사람 발견 선생님 유튜브 댓글도 달아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고 의미가 있을까요? 네 많이 봐주세요 네 많이 봐주세요 축구하시고 왜 재패털을 해? 그냥요 고생이 많구만 잠옷패털이 이쁘네요 축구를 잘못 가져왔어요 아 축구를 잘못 가져왔어 캐릭터 이쁘다 재밌게 드세요 축구하시고 축구하시고 축구하시고